자막에 있는 영상은 희생한 영상입니다. 영상은 희생한 영상입니다. 영상은 희생한 영상입니다. 영상은 희생한 영상입니다. 학교에서 오늘.. 리아! 야, 티라노사우루스가...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났네! 도망쳐야 돼! 도망쳐야 돼! 도망쳐야 된다고! 하... 아휴... 리아 이 녀석을 왜 왜 있는 거야? 야, 왜 이렇게 하나? 오빠가 그렇지. 근데 아빠도 안 오네? 무슨 일이 있는 걸까? 아휴, 무슨 일이긴. 또 둘이서 농땡이 피우고 있겠지. 아휴, 이 양반이랑... 왜 그래? 왜 그렇게? 왜 이렇게? 여보, 여보! 여긴 위험해! 여긴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! 아휴,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따치 같은 소리예요. 무슨 말이야? 티티티티티라노가 쳐쳐쳐쳐 들어왔어! 뭐, 뭐, 뭐 티라노? 여기서 빨리 짐을 챙기고 여기라도 한시라도 빨리 떠나야 돼! 어휴, 알았어, 알았어. 여로야, 짐 챙기자. 오늘 우리 감자 심었는데 감자는 어떡해. 그게 무슨 소리야, 여로로? 이러다 우린 죽고 간다고 얼른 준비나 해! 감자... 아휴, 빨리 챙겨, 빨리 챙겨! 아휴, 빨리 다 챙겨, 다 챙겨! 집에 있는 거 다 챙겨버리라고! 아휴, 뭘 챙겨야 되나? 아휴, 식상표 챙기고! 아휴, 짠! 계십니까? 아휴, 아휴, 이렇게 바쁜데... 누구세요? 아휴, 난... 이 마을 촌장이네! 어어어, 촌장님? 어휴, 아니... 촌장님! 어휴, 지금 마을 시장에 티라노사울스가 출몰해 많은 피를 입었습니다! 아휴, 그래? 아휴, 너 그건 잘 알고 있네! 아니, 그래서 찾아 온 거 아닌가? 으음... 설마... 어휴, 다 같이 티라노를 잡는다는 무모한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니겠죠? 아니야 그 녀석을 잡지 못하면 우리 또한 이게 꼭 상하고 말 거야 그 녀석만 없으면 되니까 자네도 힘을 좀 버텨주게나 위험하고 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건 부탁인 걸 잘 알지만 하지만 자네니까 내가 부탁하는 거 아닌가 아빠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아파 위험하다고 어떡해 안 돼 그렇군요 그럼 그냥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들은 꼭 제가 무슨 일에 당해도 제가 없어서 살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알겠네 알겠네 내가 그 약속은 내가 꼭 지키도록 하겠네 아니지 아빠 아잉 아빠 애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도 우리 자력도 매일 공포 속에 살 거야 아빠가 키워넣어 사우드를 숨겨두고 올게 다운 안 돼 아빠 가죠 가죠 촌장님 가게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꼭 살아 돌아와요 또 오자 아 그래 준비가 됐는가 그럼요 촌장님 좋았어 좋았어 여기 바로 앞에 마을에 가도 있거든 여기로 들어가세요 오셨습니까 다들 자네들도 왔구만 음 그럼요 아니 촌장님 지금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리더는 맞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오 그래 그래 자네가 딱 좋겠구만 자네가 자네가 딱 좋아 왜냐면 제가 전투 경험도 많고 최근에 공룡들을 많이 잡아봐서 자신 있습니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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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네가 좋겠구만 네네 일단은 저희가 둘둘둘 하나로 그룹을 나눠서 인원이 다섯 명이기 때문에 앞에 공룡과 직접적으로 싸워줄 수 있는 두 명의 전사와 중간에 공룡들을 혼란해줄 창을 던질 용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음 그렇구만 그렇구만 그렇다면 한 사람을 더 구해갖구만 그럼 난 일단 가보겠네 일단 가도 힘낼 거 촌장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니 난 지금 나 그 마당에 지금 물어줘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아이 뭐 고생 좀 하게나 다들 촌장님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리더니까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촌장님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저걸 써 저걸 써 울쏠 울쏠 음 우리 마을 우리 마을은 저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울쏠 울쏠 맞쏠 맞쏠 촌장님 촌장님 손에 미래가 달렸습니다 아니 나 같은 늙은 말고 다른 좋은 설명이 있지 않그런가 아니요 아니요 촌장님의 그 근육 알아봤습니다 이전부터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면 티라노가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? 갑시다 갑시다 울쏠 울쏠 그러다가 안되겠구만 젊은이들 이거 이 모기를 챙기고 다들 나가게나 아니요 도끼와 창 좋았어 여러분들 그러면은 티라노가 있는 곳으로 가봅시다 좋았어 가게도 젊은이들 가세 가세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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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탬탐기 아저씨 여기가 도대체 어디예요 여러분들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보세요 아니 저건 티라노사우루스? 맞습니다 여기가 티라노사우루스의 본거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녀석 한 마리만 잡으면 마을이 평화로워질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요 맞아 맞아 나 빼고 다들 베타랑 아니겠는가 저 정도는 금방 잡을 수 있지 않는가 다들 그렇지 아유 그럼요 아유 그러면은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자 여러분들 제가 앞장서 할 테니까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천천히 오세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제가 그 유인을 할 테니까 활을 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좋았어 좋았어 자 갑니다 저를 쏘시면 어떡해요 아 미안하다 젊은이 오우 온다 재미댄키였어 쏴 쏴 쏴 쏴 쏴 쏘라고 쏘라구 쏘라 젊은이 만들고 있네 살려주게나 아 아 아니 죽으면 안돼요 도망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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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창을 피하고 있습니다 저기 아 쏘라 살려주게나 쏘라 쏘라 쏘 쏘 쏘 쏘 soldiers 쏘 쏘 쏘 쏘 쏘 쏘라 쏘 쏘 쏘 쏘 아 쏘 어휴, 어휴, 드디어, 드디어, 어휴, 천장님은 돌아가셨지만 저희가 마을의 평화를, 어휴, 지켜냈습니다! 아, 최소한의 희생이었습니다. 아휴, 어휴, 잠깐만. 어휴, 저기, 동굴에, 동굴에 트라노사루스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? 아, 저 녀석들도 별거 없어요. 그래, 저, 뭐, 뭐라고 해요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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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애자는 건가요? 그럼요, 잘 보세요. 어휴, 녀석들, 커트를! 어휴, 위험할 텐데. 어휴, 잡아, 잡아보니까 별거 없더라. 어? 일로 와! 어휴, 어휴, 아저씨! 거긴 안 돼요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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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, 뭐여, 트라노사루스가 한 마리가 아니었잖아! 이거 도망가야 돼! 아휴, 아휴, 모두 애가 알려야 된다고! 아이고, 아이고, 촌장님이랑 태댁의 아저씨랑 나랑 같이 어휴, 사냥했던 사람들이! 트라노사루스가 한 마리가 아니었다니! 어휴, 근데 비가 오는, 비가 오네! 어휴,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! 어휴, 일단 동굴에서 잠깐 피하고 가자. 어휴, 그건 어쩜 좋지! 우리 부족 사람들이!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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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사냥을 떠나서 다 죽은 걸 알면은 굉장히 슬퍼할 텐데. 어, 트라노사루스가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없다고! 뭐 autres! 아휴, 이것만!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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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? 난 미래에서 온 주례몽이야.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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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래에 미래가 뭐지? 몽덩긍다.. 여긴 너희들이 이렇게 죽어버리면, 내가ج wel Äg, 조금 곤란해져서 말이야. 미래에 이겸에 태어나질 못할 수도 있어! 야, 이거 봤나? 이게 뭐야? 이게 뭔데요? 먹는 건가? 먹는 거 아니야, 위험한 거야,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야 아, 위험한 거면 잘 안 받을래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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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 말을 끝까지 들어! 이 물건은 말이야 티라노를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무기야 한, 한 번에요? 그래, 한 번에 죽일 수 있다고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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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맞은 말 아냐? 응? 뭐, 아무튼 그건 뭐 니가 믿건 말건 뭐 믿어졌음 좋겠지만 자, 일단은 무기를 들어봐 네 자, 그리고 오른쪽 클릭해서 조준해서 쓰면 돼 어어어, 이게 뭐야 이, 이걸로 티라노사로스를 다 물리칠 수 있다고요? 그래, 암튼 뭐 그걸로 티라노사로스로 물리칠 수 있으니까 뭐 힘내고 죽지 말고 하겠지? 아니, 네, 가, 감사합니다 일단 이만 가볼게 어디, 논문 정체가 뭐야? 외계인 같은 건가? 어찌 됐든 이걸로 티라노사우루스를 물리칠 수 있다고? 맞아 이렇게 된 거 다른 방법도 없어 저 이상한 외계인을 믿을 수밖에 그래 해보는 거야 티라노사우루스들이 저렇게나 많아 많았다고? 이 무기가 과연 통해야 될 텐데 엘 간다 자 한 발 더 간다 이거 진짜 그녀석 말대로 티라노사우루스를 단번에 제거하잖아 뭐야 벌써 다 잡은 거야 아니 이럴수 바이러스가 없어진 걸 마을 사람들한테 날려야 돼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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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 외계인이 우릴 구해줬어 아휴 동네 사람들 아휴 여보 얘들아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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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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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